마지막으로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 선언 한번 들어봐. 견주님들. 많이 있는데. 오케이, 이 중에서 네 사람 한번 묶여볼게. 오케이. 자. 뽀삐야, 형아 왔다. 아이고, 내 새끼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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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랬어요. 저기 형아 씻고 와서 산책하자. 알겠지? 아이고, 귀여워. 뽀삐야, 엄마 왔어, 엄마 왔어. 다리 부러져, 다리 부러져. 다리 부러져. 네 새끼 다리 부러져, 네 새끼. 아이고, 이뻐,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우리 뽀삐. 잘 있었어, 뽀삐. 아이고, 귀여워. 다리 부러져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알았어, 알았어. 엄마가 저기 부엌 갔다가 다시 올게. 뽀삐, 기다려. 뽀삐야, 아파 왔다. proposal. 뽀삐, 뻔뻔. 오, 우리 뽀삐. 잘 있었어. 휴식이 아파! 뿌릴 Pretty low. 뽀삐, 기억 me 하나 안 하라. 웃었어. 다시 오니까 내가 하나 더 해볼게 좋아요 내가 강아지어를 번역해 주도록 할게 강아지어? 강아지어? 쪼꼬야 산책 나오니까 좋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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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신나 퍼피 산책 아이 좋아 퍼피 산책 쪼꼬야 퍼피 귀여워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여워 아니 여기 애기는 몇 살이에요? 벌써 다섯 살 됐어요 다섯 살이요? 귀여워요 몇 살이에요? 아유 뽀삐 열네 살이에요 뽀삐이 싸우는 거 아니야? 왜? 왜? 야 니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? 왜? 우리 놈의 자식이 을을 맞으면 인사를 해야지 어디 발바닥에 굳은 살도 안 뺏힌다비 누구게 자랑이다 이 개들군이 그러니까 네가 개 기술이 듣는 거야 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